묘한 놈이도 왔네? 맞죠? 대답하네? 어, 유일한 씨. 그럼 지금 나에게 무모한 방법 외에 뭐가 남아있는데? 민경 자세! 민호 씨를 그렇게 만든 건 당신이라고요! 회장님, 여사님께서 살아주셨습니다. 정말 기억이 안 나세요? 모른 척 하시는 건가? 그래야 되는 이유라도 있습니까? 저 새끼 때문에 내가 여참 폈다는 거 아니야. 재밌네, 재밌어. 자, 대표님. 하연아, 대체 어디 있는 거니? 저, 하연이. 그냥 죽이면 재미없잖아.